짠! 귀여우신 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이번 질문은 집안에 두면 안 좋은 물건이 있다면? 집안에 둔 안 좋은 물건이 있다면? 3. 감기 2. 후추 2. 후추 2. 후추 2. 후추 2. 후추 2. 후추 입장에 있는... 문 잊어서 준비를 하고 문을 끄고 싶어 문을 저게 해주시면 기반을 해주시면 하나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동원에서 추구가 진짜 필요한 아저씨 아, 네 문을 좀 자극하시면 문을 좀 해 주시면 그쵸 네 네 지금 2. 2. 3. 3. 4. 5. 5. 6. 7. 10. 10. 11. 11. 12. 12. 12. 13. 13. 14. 14. 15. 25. 17. 17. 18. 19. 18. 18. 19. 20. 2022. 20. 20. 손을 들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았습니다. 손을 자주 잡고 손을 많이 잡고 손을 많이 잡고 손을 좀 조심하시겠고 그리고 목도 안 하는 거예요. 목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쵸?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목도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목도 안 되는 거예요. 목도 안 들어온다고 목도 안 되는 거예요. 어? 그렇죠. 코 길이 많이 두죠. 저희 집에도 있는데 네? 네. 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? 어? 부엉이 송구하네 공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역시 경기수는 지금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넘치고 이번 배워도 안 그래도 너무 많고 더 많아요? 네 아하 나중에 제가 좀 더 취조해서 뭐하나 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